자, 오늘처럼 맑은 날 함께 드라이브 떠나고 싶은 멋진 그녀들과 함께합니다 초여름처럼 싱그럽고 청순한 분위기 우리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는 부드러운 음색 노래할 땐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한 앨리스 그리고 미연 두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앨리스부터 우리 화면 보고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송주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싱그럽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미연이 네, 저는 솔로로 데뷔한 아이들 미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확실히 미연 씨 볼에 빨간 복숭아빛 볼 터치가 예쁘네요 오늘 좀 열심히 받아 봤어요 우리 앨리스도 저런 거 산책하면 예쁠 것 같은데 저도 아이돌 할 때 많이 했는데 우리 미연 씨는 아이들 멤버로 2년 전에 만났어요 기억하시죠? 네, 오마이걸 활동할 때 맞아요 그리고 앨리스는 처음이에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데 제가 딱 보면서 배우 얼굴이다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배우 얼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 뭔가 분위기가 있고 우아하고 우아하고 두 분은 오늘 처음 아마 활동하면서 지나가면서는 봤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가까이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인사 같은 건 너무 잘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인사 너무 이렇게 하느냐고 얼굴도 잘 못 봤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 맞아 이렇게 이렇게 근데 뭔가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TV로 봤던 기억이 실제로 본 건지 약간 가물가물하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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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너무나 화면에서 봤는데 친한 것 같고 네, 내적 침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앨리스는 미연을 어떤 후배라고 생각해요? 딱 봤을 때 너무 예쁘고요 아니, 그리고 인별 이런 데 보면 요즘 가장 예쁜 아이돌 이래가지고 미연 씨 사진이 진짜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봤고 그렇군요 여름 쿨톤 목소리 닮은 아이돌에도 뽑혀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목소리도 쿨톤, 웜톤이 있어요? 요즘 그런가 보더라고요 진짜 손이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쿨톤이다 근데 또 미연이 겨울에 나오면 또 웜톤이다, 너무 따뜻하니까 네 자, 1312님이 뭐라고 했어요, 앨리스? 근데 오늘 최파탄은 드라이브 특집인가요? 두 분의 신곡 제목에 드라이브가 들어가네요 맞아요, 앨리스의 신곡 제목이 드라이브 아웨이 그리고 미연 씨의 신곡 제목이 드라이브 드라이브, 너무 신기해요 계속 드라이브를 좀 근데 어때요? 두 분은 운전을 하세요? 전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운전, 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못해요 있어요? 장롱 면허 면허 언제 땄어요? 면허는 제가 지금 26인데, 스무살 되자마자 땄어요 그리고 한 번도 운전을 안 해봐가지고 기회가 없었죠? 계속 이제 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딱히 제가 차가 생긴다고 해도 갈 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네 와, 그래도 따놨네 네, 따놨어요 그렇구나 앨리스는 면허를 전 좀 늦게 땄어요, 스물일곱 살에 따서 지금 운전하는 지 6년 차 걔도 뭐, 걔도 차 안에 있을 때 또 좋죠? 뭐, 막히기도 하지만 저 너무 좋아요, 운전하는 거 사실 우리 현대인이 어떻게 보면 차 안에 있을 때만 온전히 혼자라는 공간이 있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그, 어서 들었는데 유부남 분들이 집에 안 올라가시고 차에 있는다고? 아, 진짜요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럴 수 있어, 막 올라가면 이제 다시 이제 또 아이 보고 뭐, 또 쓰레기 뭐, 분리하고 뭐 이러니까 그 10분, 20분 앉아서 이렇게 뭐 음악 듣고 있는다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자, 오늘 서로 이렇게 몰랐죠? 오늘 이렇게 드라이브로 뭉쳤나 봐 2369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2369님 여기 모니터에 아, 네 우와, 두 분 자매 같아요 넘나 이쁨 앨리스님 헬로비너스의 난 예술이야 부를 때 넘넘 예뻐서 팬 됐어요 이렇게 보니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최인재 씨가 아니, 두 분 함께 보고 있으니 밖에 날씨보다 스튜디오 안이 더 환하고 밝은데요 우와, 감사합니다 오늘 엄청 밝은데 더 밝나 봐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진짜 와, 아니 날씨가 진짜 왜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왜 계절의 여왕이 5월인지 알게 되는 날씨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찬란하고 햇살도 좋고 이럴 땐 사실 나가야 되는데 맞아요, 나가야 돼요 진짜 진짜 드라이브하기 너무 좋은 날씨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곡 얘기해 볼게요 자, 앨리스 신곡 얘기부터 해볼 텐데 오늘 낮 12시 그러니까 바로 1시간 10분 전에 발면 따끈따끈한 곡이네요 곡 제목이? 드라이브 어웨이라는 곡이고요 저희 그룹이 헬로비너스가 1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낸 거고 요즘 같은 날씨에 딱 듣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 아주 딱 적용한 것 같고 진짜 잘 됐네요 여행 가기 전에 어떤 설렘이나 이런 거를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지혜 씨가 네, 비록 지금 헬로비너스 멤버들과 함께 활동하진 않지만 데뷔 10주년이라 멤버들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멤버들과 평소에 자주 연락하나요? 저번 주 토요일에도 같이 밥 먹고 음원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자주는 만나요 근데 지금 이제 데뷔 10주년이 되셨잖아요 네네네 10주년이 지나니까 느끼다? 너무 순식간이죠, 10년이 저는 제가 10년이라는 나이를 먹었다는 것도 어색하고 안 믿어지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내가 데뷔한 지 10년이 지났구나 벌써 우리 미연이도 4년이 지났다니까 이제 조금만 이러고 있으면 10년이 가니까 엊그제 데뷔를 한 것 같은데 언제 4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님은 아우 저는 진짜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예전에는 이 나이까지 사람이 사나 할 정도로 그런데 너무 순식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앨리스의 드라이브 어웨이 듣고 올 건데 오늘도 보더스같이 보는 라디오 지금 보시는 분들은 뮤직비디오를 함께 감상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본인 뮤직비디오 몇 번 봤어요? 저 방금 차에서 한 번 봤어요 아 정말? 네 그래요? 나는 막 몇백 번 보는 줄 알았어 아니요 아니요 한 번 봤어요 왜 한 번만 봐요? 촬영도 좀 빠듯하게 촬영하기도 했고 올라온 거 보라고 회사에서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차에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한 번 봤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집중해서 한 번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앨리스입니다 드라이브 어웨이 오 시원해 오 너무 좋아 자 앨리스의 드라이브 어웨이 듣고 오셨습니다 와 우리 미연씨 어떻게 보셨어요? 아 진짜 그 CF의 한 장면처럼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게 아니 근데 이게 비밀 이렇게 하루만 찍었다고요? 네네 8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날씨가 도와줬나 보네 날씨가 생각보다 별로 좋진 않았는데 아 그래요? 너무 예쁘게 나왔고 오 너무 예쁘네 감독님들이 저희랑 한 3번 정도 작업하신 분들이어서 너무 잘 찍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딱 앨리스의 매력도 알고 예쁜 그 방향도 알고 맞아요 맞아요 마음에 드세요?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보시는 건데 너무 마음에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자 장혜진씨가 네 뮤비 보니까 지금 퇴근하고 당장 떠나고 싶어요 뮤비가 너무 싱그럽네요 아 싱그럽다는 게 우리가 사실 뭐 보면 싱그러워요 막 상큼해요 이러는데 그걸 이렇게 직접 맞닥뜨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진짜 싱그럽고 신선하네요 시원한데? 감사합니다 자 이병용씨가 뮤비 중간에 헬로비너스 멤버들도 있어서 뭔가 찡해요 같이 또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중간에 영상통화하는 장면으로 멤버들 얼굴 잠깐 잠깐 나와요 조현희씨가 목소리에서 톤이 느껴져요 앨리스 목소리는 여름 쿨톤이네요 그러면 자신의 피부 톤 있잖아요 쿨톤, 웜톤 전 웜톤인 것 같아요 웜톤 저것도 웜톤 아닌가? 웜톤이에요? 뭔가 쿨톤 같은데? 그쵸? 중간인가 봐요 중간톤 피곤하면 웜톤 맞아요 맞아요 자 킨보라씨가 현실은 답답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이지만 노래와 뮤비 같이 감상하니 저도 같이 탁 트인 자연으로 떠난 기분이라서 너무 힐깅되네요 사실 이 노래는 이제 뭐 드라이브 가거나 이럴 때 많이 틀겠지만 딱 이 시즌에 이제 여름으로 쫙 해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쵸? 자 그렇다면 이번엔 또 다른 드라이브입니다 우리 미연씨 신곡 얘기도 해볼게요 첫 솔로 앨범 마이 네 첫 솔로 앨범 이 첫 솔로 앨범에 이제 이 드라이브가 있는 거죠? 네 타이틀곡이 미니앨범으로 나왔고 타이틀곡 제목이 드라이브예요 지난 주말에 이제 음악방송 마무리했고 이제 솔로 활동이 끝났는데 처음으로 해본 솔로 활동은 어떠셨어요? 이제 제가 솔로 활동 시작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탄보이로 저희가 단체 활동을 오랜만에 다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솔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좀 시원섭섭하지 않아 그래도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솔로 활동 마무리 하면 이제 조금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잖아 아니요 오히려 막 되게 몰아치다가 다 끝나는 것보다는 저는 계속 일을 하고 또 많은 분들 만나고 좀 잔잔하게라도 계속 하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럼 솔로 활동이 이제 완전 끝이에요? 이제는 네 음악방송도 끝이 났고 그래서 끝이 났어요 그렇군요 이제 아이들 활동 좀 더 준비를 하고 시작하고 할 것 같아요 네 이아름씨가 네 아이들은 엄청 파격적이고 개성 강한 곡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미연이의 솔로곡은 그와 반대되는 천량한 느낌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앨범 이름이 마이인 만큼 미연이가 하고 싶은 음악을 그대로 담은 앨범인가요? 저희는 이제 활동할 때마다 곡을 낼 때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항상 담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탄보이 때는 나 있는 자신 그대로를 받아들이자 약간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제 솔로 앨범 드라이브는 그 어떤 거에도 억압받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을 믿자 약간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좀 그런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강하게 좀 전달하는 느낌이 있다면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런 걸 고민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 미연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돌 그룹 활동도 병행을 하니까 네 그 아이들 활동과 솔로 앨범 제작 기간이 겹친 거 아니었나? 어 겹친 때도 있었고 이제 공백기가 저희가 1년 정도가 있었어가지고 그동안 이것저것 하면서 조금씩 준비해왔던 앨범이라서 그렇게 막 힘들게 작업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리고 또 공백 기간 동안 차곡차곡도 쌓아놨으니까 그런 것도 있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미연씨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드라이브 들어볼 건데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네 드라이브라는 곡은 그 어떤 것에도 억압받지 말고 다른 사람이 시선 신경쓰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을 믿자 나의 길을 드라이브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차 안에서 뭐 스케줄 이동할 때 늘 드라이브를 듣겠네요? 이제 좀 많이 부르고 듣다 보니까 좀 들려서?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하루에 몇 번씩 들어요? 맨 처음엔 엄청 듣던 노래? 이제 듣고 저도 불러야 되니까 더 많이 보고 또 모니터도 하고 이러니까 하루에 열 번 이상은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가수는 엄청 듣던데 더 많이요? 네 막 쉬운 번도 듣던데 그렇구나 자 미연씨 드라이브 듣는 동안에도 역시 우리 보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드라이브 뮤직 비디오도 감상하셨습니다 자 보시죠 들으시죠 와 너무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미연씨 드라이브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앨리스는 지금 미연씨 뮤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우 여름 쿨톤 뭔지 반반에 알 것 같고 쿨톤 쿨톤 뮤비가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눈을 못 대고 본 것 같아요 저도 아주 빠져들었습니다 네 853하나님이 네 저도 미연언니 옆에 타고 드라이브 가고 싶어요 쿨쿨 오늘 청량 보이스 특집 아닌가요? 아 오늘 뭐 완전히 여름은 아니지만 여름반지 특집으로 5월의 특집으로 네 우리 미연씨 앨리스 함께하고 있어요 이명신씨가 네 뮤비 보는데 옆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와 뮤비에 특히 옆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노린 건가요? 아무래도 뭐 앞모습도 예쁘지만 옆모습도 너무 예뻐서 감독님이 주로 옆모습 많이 찍으신 것 같아요 그 되게 다양하게 찍기는 했는데 완성된 걸 저도 보고 나서 되게 옆모습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옆모습만 나와도 되나?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 아 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나 하긴 했어요 맞아 맞아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옆사람 쳐다보면 계속 옆모습만 나오거든요 그럼 엄마가 앞 좀 보지만 자꾸 옆모습만 나오는데 네 자 잠시 후 우리 4부에서도 청량한 보컬리스트 앨리스 그리고 미연씨와 함께 할 거예요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이라든지 두 분을 어디서 봤다 뭐 이런 목격담도 좋고요 자 4부 더욱더 재밌게 두 분과 데이트할게요 자 이어집니다 Do you think about me When you wake up Do you think about me When the two of you make love 과정 문화 속에 지켜줄게 태양보다 진단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과정 문화 속에 지켜줄게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초여름의 청량함과 너무 닮은 그녀들 앨리스 그리고 미연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이동희 님이 저 지금 눈 감고 미연씨 노래를 들었더니 살짝 소녀시대 태연씨랑 보컬톤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 귀에는 태연씨보다 살짝 더 청량한 느낌이네요 또 다른 디바의 탄생인가요? 살짝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이네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서 많이 들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되게 감사한 건강입니다 딱 노래 듣는데 노래의 어떤 포스가 딱 느껴졌어요 목소리에 그렇죠 자 우리 김성희씨가 앨리스씨 스튜디오에서는 재킷을 입고 계셔서 커리어 홈 느낌인데 뮤비 속 모습은 대학생 같고 귀염귀염하네요 아 정확하게 보셨나요 맞아요 지금 우리 앨리스 모습은 약간 이제 연기하는 영화배움의 느낌이 나는데 뮤비에서는 또 아이돌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아이돌이었습니다 아 되는 자 한지혜님이 아이들 멤버 중 소연이랑 우기가 솔로앨범을 냈고 미연이가 세 번째로 솔로앨범을 발표했잖아요 두 멤버는 미연이의 앨범을 듣고 뭐라고 해줬나요? 멤버 중 세 번째로 솔로앨범을 발매하는 입장으로써 살짝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그 아이돌 멤버 중에서 세 번째 솔로앨범인데 순서가 어떤 순서예요? 순서는 크게 그런 어떤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대표님 마음? 아니면 뭔가 기회가 닿는 대로 이렇게 어떤 또 그룹은 자기가 곡을 써서 어필을 하고 그러면 또 앨범을 내는데 그런 거 없이? 소연이 같은 경우에는 솔로앨범 전체를 다 작사 작곡을 참여했었고 저는 그렇진 않았지만 공백기 동안 조금씩 준비하게 되어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이번 앨범에 멤버 우기가 수록곡 소나기도 작곡을 해줬다고요? 맞아요 우기는 이제 두 번째 냈었고 네 우기가 이제 솔로 가수로서 선배님으로서 저한테 이제 곡을 선물을 해주셨는데요 세 곡이나 줬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미니 앨범이다 보니까 다 너무 좋은 곡인데 넣을 수가 없어서 한 곡만 넣었는데 아무튼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앨범을 두 사람은 먼저는 선배로서 어떤 조언을 해줘요? 해줬어요? 막 조언이라기보다 너무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모니터도 많이 해주고 촬영 현장에도 막 찾아와서 와주고 요리도 갖다주고 그래서 되게 뭔가 선배님으로서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많이 챙겨줬다는 느낌 아 요런 먼저 한 사람으로서 조언 같은 거는 뭐 없고 조언은 딱히 없고 엘리스는 어떻어요? 멤버들이 저희 멤버들이요? 그냥 응원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저희도 조언은 잘 안 해줘요 바쁘게 조언했다가 그치 그치 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치 뭐 우리가 뭐 혼자 아무래도 여럿이 있다가 혼자 무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분장실에서나 뭐 그럴 때 뭐 동요하지 말고 뭐 니가 할 일 해 뭐 이런 거 뭐 그런가 그런 뭔가 사소한 것들 얘기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냥 용기 나라고 이제 음원 같은 거 해주는 거 예뻐 너무 예쁘다 그런 얘기들 음악방송하고 항상 모니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것도 좋다 오늘 뭐 라이브가 어땠다고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요 그 7234님이 앨리스는 지금 배우로도 활동 중이잖아요 작년에 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해도 출연하시고 뮤지컬 작품도 하셨고요 혹시 올해 배우 활동 계획이 있나요? 앞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캐릭터에 도전하고 싶으세요? 올해 하반기에 아마 뮤지컬이랑 작품으로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연습 중이에요? 이제 막 연습 시작했어요 그래서 뮤지컬 아마로 인사 드릴 것 같고 작품도 촬영 중인 게 있어서 자주자주 볼 기회가 있네요 나올 것 같습니다 7호24님이 네 여행 가고 싶은 5월에 딱 듣기 좋은 신곡이네요 와 저도 여행 가고 싶은데 앨리스는 이번 신곡 녹음하면서 떠나고 싶은 여행지가 있었나요? 당장 여행을 가게 된다면 어디로 떠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앨범 이제 노래 제목이 드라이브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여행 좋아하시죠? 두 분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앨리스는? 저 실제로 녹음할 때 녹음하는 날도 오늘처럼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티켓을 안 끊고 인천공항에 가서 두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겨우 티켓팅해서 당일날 제주도를 여행을 갔다 왔어요 멋있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바로 당일날 당일날 있다가 거기 언니 부부가 살아요 친한 언니 부부가 그래서 언니네 집에서 하루 묵고 아우 좋았겠다 이틀 놀다 왔습니다 우리 미연이는? 저도 최근에 우기랑 제주도에 다녀왔었는데 좀 짧게 다녀와가지고 아쉽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좋은 날씨에 제주도에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티켓은 구하기 힘들 거고 그냥 공항에 가서 있어 네네 있어야 돼 네네 근데 확장치수도 있잖아 대기도 마감이에요 대기표도 그래서 공항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인터넷으로 취소표를 티켓팅하면 된다고 저는 그때 팬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콘서트 티켓 이렇게 입는 거구나 맞아요 이러면서 아 정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 아름다운 계절 이 날씨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미연씨 앨리스 앨리스 미연 자 박수연씨가 미연이의 드라이브 지난 주말에 막방이었는데 2주 동안 음악방송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스타일이 무엇이었나요? 늘 방송 나올 때마다 예쁜 스타일링으로 나왔는데 다시 입고 싶은 의상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우리 미연씨의 스타일링이 정말 화제가 됐는데 이제 미연씨 별명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리고 미연을 합해서 면프로디테라고 근데 이런 물론 전문적으로 스타일링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지만 본인의 취향이 약간 이런 여신 취향? 이런 거 좋다 뭐 아니 무대에서라도 뭐 그런 게 있나요? 평상시에는 정말 절대 이렇게 화려한 편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또 무대니까 이렇게 또 많은 스타일을 도전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아이들이랑도 다르게 되게 더 화려한 옷을 많이 입어봐서 되게 좋았는데 그 털을 많이 입었어요 털이 달린 그런 기털이 달린 옷을 근데 이제 이런 안무가 있어가지고 털이 달리면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날아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의상 지금 이거 털 보십니다 지금 네 이 털이 달린 의상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할 때 본인의 어떤 그런 취향이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전문적으로 맡기시나요? 저는 좀 스타일리스트 선생님한테 맡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리고 늘 새로운 걸 입어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 취향이랑 아예 반대되는 것들이나 본인 취향은 어떤 취향이에요? 저는 거의 옷장에 색 옷이 다 흰색 흰색 티셔츠만 많고 아니면 청바지나 엄청 베이직한 옷 때문에 많아서 화려한 옷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뭘 입어도 너무 예쁘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로망이라고 하는 청바지에 흰 티셔츠에 딱 룩이네 흰 티셔츠랑 청바지만 있다잖아요 옷을 잘 그렇게 못 입어서 그냥 간단하게 입는 편인 것 같아요 좋아요 자 뭐 늘 여신 같으시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자 아이들의 탐봉 들어볼까요? 아이들의 톰보이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시각 1시 43분 되고 있네요 박가희씨가 네 아 톰보이 요즘 제 최애 곡이에요 톰보이를 듣고 있으면 저도 막 센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요? 강해지는 느낌 9218님이 미연이는 솔로 활동을 2주밖에 못 했잖아요 팬들한테 라이브로 더 들려주고 싶은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일까요? 요즘은 진짜 딱 2주 막 이렇게만 활동을 하니까 짧게 좀 아쉽죠 맞아요 어떤 곡이 또 있을까요? 제 앨범 첫 번째 트랙에 로즈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을 한 소절 오우 예 컴탱 마 로즈 오직 널 위해 주고파 너라는 핑크빛 랍 머금은 채 한아름 피운 꽃 에까지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그쵸? 어떤 노래를 불러도 그 목소리에 딱 아우라가 있네 감사합니다 자 이 병영씨가 네 앨리스 데뷔 10주년을 맞이해서 내는 너무 특별한 솔로곡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드라이브 어웨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있다면 어느 구절인가요?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뭐 신이 나아서라든지 아니면 무슨 내용이라든지 너와 함께 가고 싶어? 뭐 이런 팬들한테 어쨌든 선물한 노래였다 보니까 그치? 너와 함께 가고 싶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최은지씨가 두 분도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이제 여름이 오는데 가장 좋아하는 최애 여름 음식은 뭐예요? 하셨는데 미연씨는 뭐가? 저는 음식은 여름 하면 물냉면? 물냉면 더우니까 예예예 물냉면 평양냉면 저도 처음에 맛을 잘 몰랐는데 뭔가 자꾸 생각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물냉면만 먹어요? 아니면 옆에 만두나 뭐 수육도 근데 저는 무슨 음식을 먹든 약간 사이드보다 메인을 좀 파는 스타일이에요 딱 그것만 좀 집중해가지고 뭐 우리는 사이드도 다 같이 팔 수 있는데 우리 메뉴 하나만 우리 엘리스는 뭐 먹고 싶어요? 여름되면 저는 여름되면 유독 아이스크림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초코바 뭐 이런 거 초코민트 뭐 허준석님이 그래서 미연 누나 별명이 면이시기도 하고 인별 아이디도 누돌이잖아요 역시 냉면을 고르는데 아 면을 워낙 좋아요? 저도 근데 항상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또 그러네요 생각을 안 하고 고르는데 근데 아이디가 누돌이에요 그건 왜 제 이름이 미연인데 이제 빠르게 발음하면 면이잖아요 그래서 인별을 처음 만들 때 되게 고민하다가 좀 재밌게 만들고 싶어서 면이 누돌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귀엽다 그러니까 이제는 면을 많이 드셔야겠다 어쩔 수 없이 오미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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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엄 오 재밌는데요 네 옴맹이에요 옴모 8872님이 미연 씨랑 엘리스 제가 미용실 원장님이었으면 정말 스타일할 맛이 날 것 같은데 두 분은 음악방송처럼 대놓고 꾸미기 대 꾸안꾸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저는 꾸안꾸인 것 같아요 운명이에요 운명 88TD님이 미연씨랑 앨리스 제가 미용실 원장님이었으면 정말 스타일할 맛이 날 것 같은데 두 분은 음악방송처럼 대놓고 꾸미기 대 꾸안꾸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저는 꾸안꾸인 것 같아요 저는 꾸미기? 둘 다 좋은데 뭔가 꾸밀 수 있는 기회는 딱 무대나 이럴 때 밖에 없으니까 그때 되게 즐겁더라고요 요즘은 또 꾸꾸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꾸꾸 대놓고 꾸미고 또 꾸미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그래 그것도 좋다 그렇죠 평소에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무대에서 화려한 아이돌이나 가수분들은 또 평소에는 화장도 하나도 안하고 진짜 이렇게 털털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아예 반대 뭐 그러고 나서 뮤피나 연기하고 이럴 때 막 꾸꾸꾸꾸 하니까 근데 워낙 자신은 스타일 있잖아요 스타일 우리 앨리스는 꾸안꾸 같고 미용이는 뭐 저도 평상시에는 흰길 청바지라니까 그냥 그렇게 잘 못 꾸미는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항상 해주시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정희씨가 네 앨리스의 뮤직비디오 보니까 솔로 백패킹이라는 컨셉으로 촬영을 했는데 앨리스는 평소에 백패킹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떤 운동을 즐겨하나요 저 백패킹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백패킹이 근데 이게 가방 하나만 들고 여행 가는 아 네 그 안에 다 담아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선배님 아세요 아 나는 뒤로 가는 건 줄 알았어 이렇게 아 가방 하나만 딱 들고 배낭여행 같은 거 여행하는 거 아까 이게 배낭여행이라는 얘기는 아닌가 보통 우리 짐 하나 들지 뭐 인상도 못 나 네 캐리어에 넣고 네 이 백패킹이라는 컨셉으로 촬영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거는 게 하나만 들고 네네네 아직 해보진 않았고 네 한번쯤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솔로 백패킹이 우리 세계일주 갈 때도 이렇게 하나 들고 가는 거잖아요 네 다 그런 거 뜻하는 건가 네네 그런 거 같아요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그야말로 아름다운 청량한 두 분 네 유연 씨 앨리스와 함께했습니다 드라이브어웨이 그리고 드라이브 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지만 더욱더 사랑받길 바라고요 자 오늘 시간이 또 우리가 아까 시간이 순식간이다 이런 얘기인데 벌써 헤어질 시간이에요 오늘 어떠셨어요 앨리스 저 너무 오랜만에 라디오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고 선배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긴장하면서 왔는데 너무 재밌게 하다가 갑니다 앞으로 이제 연기하면서도 자주 자주 보고 자주 불러주세요 우리 미연 씨는 어땠어요? 드라이브 저도 2년 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침 되게 비슷한 제목의 노래로도 이 계절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또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어울린다 근데 이상하게 게스트하고 그 날씨하고 좀 어울려요 또 오늘 두 분이 아주 정말 햇살 같은 두 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자 끝곡으로는요 헬로비너스의 난 예술이야 들으면서 우리 미연 씨 앨리스하고 인사 나눌게요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난 예술이야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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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감사합니다.